다음 달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기대되는 가운데 도내 스키장들도 손님 맞이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. 휘닉스 평창 용평 리조트 하이원 리조트는 세 곳의 스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시즌권을 내놨고 원주 오크밸리와 홍천 비발디파크 엘리시안 강촌 등도 다양한 할인 이벤트와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. 지난해 코로나19로 이용객이 큰 폭으로 줄어뜬 만큼 올해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며 스키어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. 도내 스키장은 다음 달 중순부터 개장해 12월 초까지 차례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.